그리고 지금 4살 먹는 애기 무술생 잘 키워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이 애기들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떤 가는 국가에 발받침이 될 애기들이라고 알면 돼요.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개띠 운세를 또 알아봐야죠. 개띠. 개띠가 우리가 술시라 그러거든요. 시를 봤을 때는 술시라 그러는데. 개띠를 가진 분들도 칸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. 근데 특히 연예인들이 많아요. 가수 탤런트 배우 아니면 또 이래 또 이 저 영상물을 제작하는 피디님 같은 분들. 이렇게 디지털 세계가 와가지고 하는 요 삶에. 전자 쪽 요런 쪽에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세요. 그래서 이 개띠를 볼 것 때문에 인자 올해 보면은. 임술생 백세고 사십 세거든요. 근데 지금 백세에 살아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. 내가 알기로 지금 저 개띠 지금 살아계신 분 계시거든요. 계시고 지금 팔십 팔세는 많이 살아계세요. 인자 이분들은 어 옛날을 찍었다면은 풍악쟁이라 그러죠. 풍악쟁이. 예 풍악쟁이. 근데 이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이 개띠분들이 영리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분 중에 지금 제가 인자 힘드신 분은 뭐 우술생 개띠를 이야기해요. 제일 힘드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. 이분들이 진짜 힘드시고. 병술생이나 갑술생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조금 물먹었다 하면은 교육자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. 지금도 요 띠를 가진 분들은 어술계에 아니면 학계에 예능 예치계에 굉장히 종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 운해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운은 없다. 근데 생일에 따라서 이분들도 좀 틀리긴 틀린데. 제가 꼭 들으신 분은 88세 100세 자시는 분 말고 나머지 연세를 자시는 분들은 자기 연월일시 중에 뭐뭐가 들었는가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가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고. 또 64세 무술생에 되시는 분은 수술술을 조심해야 돼요. 남이 나를 씹는 걸 조심해야 돼요. 큰 재물들은 없어요. 요 띠약. 먹고 살네 지장이 없는데 큰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고. 임술생, 갱술생 52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연예계에 있다면 중년급인데. 이분들은 지금 조연을 이따가. 올해 들어서부터 내년으로 가면은 주연급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영화 같은 걸 촬영을 한다면은. 거짓말 아니고. 대박 나는 영화 촬영할 수가 있어요. 있고 이제 40세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백세 분이야 뭐 연세가 많이거든요 40세 같은 경우에는. 지금 이분은 아마. 의사 쪽에. 의학 쪽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현재 있던. 면장 쉽게 말하자면 나이센서.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요런 데 있다가. 다른 과로. 갈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. 공부가 좋으면 뭐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. 상당히 좋아요. 제가 좀 힘들다 하는 거는 무술생 게띠인데 이분들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머리에 영리한 사람들이다.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상위권에 노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. 그리고 지금 4살 먹는 애기 무술생. 잘 키워야 돼요. 10살 미만으로 애기를 키우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다니는 거는 부모가 오냐오냐 키운다고 잘 되는 거냐고. 그렇다고 애기 기를 죽인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. 이 애기들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떤 가는 국가의 발받침이 될 애기들이라고 알면 돼요. 네.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. 네. 예 그래서 내가 꼭 부탁드리는 이 말씀이고. 궁금하신 분들이시면 언제든지. 전화 주시면은.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전화번호 어디에 있죠? 전화번호 그 위에 있잖아요. 예 위에. 그때 신년생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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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